3개월 후 어? 그 뒤로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시간은 순식간에 흐르네 코어장이 너무 예뻐 아키노! 너한테 편지 왔다? 어? 나한테 편지? 요즘 시대에 편지라니 대체 누가 보낸 걸까? 어? 이 양피지? 펠리터는 지금까지 많이 받았어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는 않았어 고마워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이해해준 사람 이거 토벌이의 답장인가?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필체가 토벌이랑 미묘하게 달라 설마 누가 장난친 거라든가 아무튼 이 얘기 아카리 누나랑 선생님께 해보자 나이스 아직 이어지는구나 하아 드디어 도착했네 이 편지를 아키라 누나랑 선생님께 보여주면 뭔가 단서를 알 수 있을까? 어? 눈 온다 어? 어? 눈 오네? 전엔 비였는데 그렇구나 벌써 12월이니까 아무튼 밖은 추우니까 빨리 아키라 누나방으로 들어가자 그래 잠깐 아까 마중 나왔다는 그 아들의 엄마 여기에 왜 그 이 으드그득 갈고 있는 것 같은 왜 편의점 근처에서 이 으드그득 갈던 맨날 밤마다 나가던 그 아줌마 아니었어? 아닌가? 그건 네보다 너무 멀리 갔나 생각에? 암튼 가자 왔다 네 타치바나입니다 아 저예요 아키노예요 아 아키노 기대졌어 들어와 들어와 네 어 맞다 실례합니다 하하 오랜만이네 아키노 아 오늘은 먼 데까지 오게서 진짜 미안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이쪽으로 오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넌 정말 착실하구나 아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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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직 치토새가 안 왔으니까 차 끓일 테니 뭐 둘이서 얘기라도 할까? 네 알았어요 어 별 장식했었네 원래 그랬나? 하 귀엽다 이야 아카리 취향이 참으로 귀염귀염하시구마 아 크리스마스라서 잠깐 여기도 혹시 아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안 꾸몄구나 혹시 누님 방도 꾸미셨나요? 오 귀엽다 오 이야 의외로 로망이 심지어 트리는 두 개나 있어 대박 전철 갈아타서 많이 피곤하지? 지금 차 끓일 거니까 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있어 그럼 저 차는 뭔가요? 네 그럼 사양 안코 그러고 보니 밖에 눈이 내렸어요 진짜? 우와 진짜다 이야 이쁘네 이야 올해는 하이틱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누나는 크리스마스에 무슨 예정 있으세요? 나 나 크리스마스 알바 있는데 왜? 그게 뭐? 알바가 있어 왜? 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일하기 싫어하니까 아 힘드시겠네요 넌? 넌? 너는 뭐? 넌 뭐 있냐? 전 엄마랑 둘이서 보낼 예정이에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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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보내니까 다행이라고 아니 별로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하하하 오 치터장 온 것 같네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 아 차 끓여주시니까 제가 나갈게요 아 정말? 그럼 부탁할게 네 맡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못 넘어서 인기차게 느껴진다 아니 왜 이렇게 말해요 무섭게 이렇게 말하면 뭔가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잖아 문을 연다 어 그치 깜짝아 아 오랜만이야 아키노 벌써 도착했구나 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아 역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거 좋네 어라 교육실습처 학교에서는 하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나요? 아 아쉽지만 교육실습은 한 달만 하니까 벌써 끝나버렸거든 아 그렇군요 아 아키노 그것보다 그 편지 말인데 네 토벌이의 메모처럼 양피지에 적힌 편지가 왔어요 내용도 제 팬리터에 대한 토벌이의 답장 같았어요 하지만 필체가 지금까지 본 토벌이의 메모랑은 조금 달라서 실은 그 편지 말인데 난 누가 보낸 건지 알아 아 역시나 네? 안다기보다 그 사람을 오늘 여기에 데려왔어 정말요? 콧짱! 무슨 뜻이에요? 아마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거야 콧짱이다! 콧짱! 콧짱! 콧짱다! 선생님, 이 애는 누구죠? 이 애 이름은 수준아리 코바토야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물어보면 될까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코바토, 부탁할게 응, 알았어 먼저 먼저 거기 있는 아키노라는 애한테 편지를 보낸 건 나야 왜 만난 적도 없는 나한테 그런 편지를 보낸 거야? 어떤 사람한테 부탁받았으니까 어떤 사람? 그거 설마 어 미안하게 토바리 토바리가? 그래도 토바리는 그때 분명 성불했을 텐데 그런데 왜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는 각 세상을 잇는 올것은 길이 있어 사람은 그 길의 안내 없이는 나아가서 성불할 수가 없어 안내는 대체 누가 해주는 건데? 한 번 그 길을 지났던 사람 즉 먼저 떠난 소중한 사람 그럼 토바리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 그 애에 대해서 어, 이대로 돌아왔다 어딜 가도 똑같은 경치야 나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가는 걸까? 이때 코어장이 말을 걸어줬구나 너 혹시 마중 나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어? 누구야? 나도 너랑 같은 존재야 나랑 같다고 너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야? 으응 으응 아니 그런게 아니야 나도 그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방황하는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야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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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길을 안내하고 있어 어 어 길았네 어 도착했어 이 앞으로 가면 넌 성불할 수 있어 고 고마워 어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가 어 너는 안 가는 거야? 난 아직 더 너처럼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줄 거야 아 아 어차피 치이장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런 데서 길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치이장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함께 있고 그런 거구나 아 아 아 그리고 이승이는 혼자 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너한테 부탁 하나가 있는데 뭔데?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어 계속 어떤 답장을 쓸지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 이제야 생각났어 아 아쉽지만 너한테는 이제 편지를 쓸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 아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부터 한 말을 써서 어떤 사람한테 보내줬으면 해 아 그게 앗군이었다는 음 뭐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도 문장만으로 날 이해해줬어 난 그 고마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알았어 나한테 맡겨 이렇게 된 거였구만 그래서 나한테 온 게 그 편지였구나 토발이는 너한테 정말 고마워했어 분명 그 애는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은 게 무척이나 기뻤던 거겠지 어 토발이 그럼 볼일이 끝났으니까 난 이제 집에 갈게 아 제대로 걸어서 가네 아 잠깐만 코바토 얘 치토세 결국 그 애는 누구요? 나 니가 그로네랑 산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 뭔가 어 어 미안해 아카리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얘기할게 어 어 가버렸어 사정이 있는 제자일 거예요 뭐 평범한 애는 아니겠지 어 에코아 나한테 말 안해줬어 어 어 이 상황 혹시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너무 오래 있어도 죄송하니까 저는 이제 갈게요 눈치 야 눈치 넌 이런거 하면 눈치가 드럽게 없냐 전화도 그랬지만 에 에 아 아 키노 벌써 가는거야? 에 네 그럴건데요 아 이 이제 좀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그 오늘은 우리집에서 자고 가지그래 어 아 좋은 생각이야 어 어 그래도 또 묵으면 패가 되지 않을까 아 어어어어어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완전 괜찮아 내일도 자고 가도 돼 모레도 자고 가도 돼 그냥 크리스마스 지낼 때까지 쭉 여기 있는건 어때 오히려 맨날 밤에 혼자라서 외로웠으니까 대화 상대가 있어서는 좋아 대화 상대가 있어서 좋은 거야 그런가요? 저 드럽게 넘치 없는 걸 어떻게 해줘야죠 그럼 또 자고 갈게요 게다가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뭔가 긴장감이력은 전혀 없는 저 반응 아카리 힘내라 좋아 결정 아직은 이 거리가 마음에 든 거니? 그래도 힘내라 화이팅 그럼 저녁은 뭐 먹을래? 아 못하면 어디로 먹으러 갈래? 저는 뭐든지 괜찮아요 누나가 좋아하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알지? 정말 넌 진짜 어린애 같지가 않구나 이럴 때만은 어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사용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이거 사 아야 그, 그런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본다 뭐 먹고 싶어? 그, 그럼 고, 고기, 구이 고기 구이? 죄송해요 사치 버렸어요 예, 말랐는데 고기 같은 거 좋아하는구나 실은 나도 먹고 싶었던 참이거든 예,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자, 빨리 가자 네 귀어봐라 핀 자, 이렇게 해서 황혼 서사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 재밌네요 이거 마지막까지 너무 좋다 특히나 아마여도 버스정류장을 하신 분들이 하시면은 진짜 정말 3배, 4배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네, 이상 황혼 서사치였고요 어, 다음 시리즈 달의 측면님의 다른 시리즈가 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혼 서사치였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도록 하지요 어?